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최근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작된 JPEG 이미지를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사와 박사 과정 기간 동안 이미지의 조작을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조작이란 일단 우선 진짜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카메라로 촬영돼서 실제 장면을 담은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라고 말하고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새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조작된 이미지라고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CCTV의 근적에선 이미지의 예시인데요. 좌측의 이미지는 실제 사람이 촬영된 이미지이며 우측의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마치 거기에 있던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석사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CCTV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저는 웹 기반의 이미지 조작 탐지 시범 서비스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이미지 조작을 확인하고 싶은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그것을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당시 비록 시범 서비스라 기술의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네이버 많이 본 뉴스 IT 분야에서 선정도 되었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가 조작되었는지를 탐지하고 싶어 많이 탐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 기간 동안에는 JPEG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JPEG 이미지에서 다양한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그 조작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조작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더블 JPEG 탐지 기반의 JPEG 조작 이미지 탐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조작은 특히 인터넷이나 언론에 유포가 되면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운동이나 이럴 때 정치인들에 대한 가짜 이미지가 범람하고 있고 특히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미지 뿐만 아니라 동영상 또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게 하는 그러한 조작 기술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은 실제 과거에서 언론에서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래 좌측의 이미지는 2004년 미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용되었던 사진입니다. 두 남녀가 과거 1970년대 반전쟁 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원래는 남자 혼자 있던 사진인데 다른 사진에 있던 여자를 잘라서 붙여넣기 위해서 조작한 사진입니다. 그 우측의 미사일 사진은 하단의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인데 이란에서 한 대의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다른 미사일을 복사해서 다른 영역에 붙여넣기 위한 조작입니다. 이미지 조작을 다른 이미지로부터 객체를 잘라서 어떠한 이미지로 붙여넣는 조작을 스플라이싱 조작이라고 하면 같은 이미지 내에서 하나의 객체를 복사해서 다른 위치로 붙여넣는 조작을 카피무브 조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색상 변형 조작이 실제 언론에 사용되었던 사진인데요. 룩소르 신전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좌측의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입니다. 스위스의 한 언론사에서 이 이미지를 더 잔인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닥에 흐르는 물을 붉게 변화시켜 마치 피처럼 보이게 만든 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는 제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작해본 이미지들입니다. 각 이미지마다 정말 한 1분도 안 돼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조작한 것인데요. 꽃의 색을 변화시킨다든지 사진에 원래 없던 군인을 집어넣는다든지 최근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미지 조작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딥페이크 조작 같은 사람의 얼굴을 바꿔치기하는 그러한 조작도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 기술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정교해짐에 따라서 현재 저희는 어떠한 디지털 이미지를 보면 그 디지털 이미지가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사진인지 아니면 누군가 바꿔치기한 것인지 누군가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이미지를 탐지하기 위해서 20여 년 전부터 연구자들이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 같은 데서는 디지털 이미지를 증거 자료로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작이 된 이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하면 보험회사나 방송국 같은 데서는 시청자나 아니면 보험사기단이 보내는 그러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작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조작을 미리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촬영한 이미지와 조작된 이미지가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이미지 조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통계적인 특성을 남기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디지털 이미지 획득 과정인데요. 객체에서 반사된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뒤 컬러 필터 어뢰를 통해서 센서에 매치게 됩니다. 보통 카메라는 하나의 센서를 이용해서 세 개의 컬러 채널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매트릭스의 빈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빈 부분을 보관법을 이용해서 최종 RGB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 픽셀에는 공통적인 통계적인 특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그런 통계적 특성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깨졌는지를 확인하면 이미지 조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색상 변형을 탐지한 예시인데요. 자동차와 바나나의 일부분의 색상을 변형시키고 그 변형된 색상을 찾아낸 예시입니다. 또한 아래 이미지는 하나의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잘라내서 붙여넣은 이미지는 조금 다른 통계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잘라붙여넣은 이미지를 탐지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서 이미지의 조작을 탐지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야외에서 찍힌 사진의 경우 대표적인 광원이 태양광원 하나입니다. 태양광원 하나일 때는 그림자나 명암이 카메라 2D로 프로젝션 될 때 공통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물체의 명암과 그림자를 분석해서 그것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성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미지의 조작을 탐지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전문가가 사진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자동화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이미지와 딥페이크 같은 조작된 이미지를 생성한 뒤 그런 것을 학습 기반의 조작을 탐지하는 기법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의 단점은 특정 알고리즘만 잡아낼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이미지 조작 탐지를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다르파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조작된 컨텐츠, 이미지와 동영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디어 포렌식스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신호의 미묘한 불일치, 사람의 눈 깜빡임의 불일치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당 동영상과 이미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 조작 기술들과 조작 탐지 방법들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미지 조작 기술은 더 쉽고 정교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 이미지 탐지 기술은 아직은 많이 정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개발한 더블 JPEG 탐지 기반의 조작 탐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조작 탐지 시범 서비스를 3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이미지들을 보았는데요. 사용자가 의심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서버에서 다양한 이미지 조작 탐지 기법을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전송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미지는 매우 압축 포맷도 다양하고 해상도도 너무 다르며 갖고 있는 컨텐츠 또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들을 거의 대부분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그러한 이미지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받은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약 12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을 해보았고 그 중에 JPEG 압축 포맷이 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PNG가 20%로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해서 이미지 조작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미지 포맷별로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JPEG 이미지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JPEG 이미지 또한 압축 퀄리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한 다양한 퀄리티들을 실제 모아놓은 데이터로부터 추출을 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더블 JPEG 현상을 탐지하면 JPEG 이미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조작을 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더블 JPEG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JPEG이란 JPEG 압축이 한 번 일어났는지 두 번 일어났는지를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JPEG 압축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GB 이미지를 우선 YCVCR 컬러 스페이스로 변환합니다. 그 뒤 YCVCR 이미지를 8x8 크게 블록으로 분환한 뒤 DCT 주파수 변환을 진행합니다. 각 패치별로 미리 정의된 퀀타이제이션 테이블 값을 이용하여 양자화를 진행합니다. 이때 양자화가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양자화는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손실 압축입니다. 특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고주파 신호를 주로 손실시키는데요. 데이터를 손실시키기 때문에 한 번 데이터를 손실시킨 것과 한 번, 두 번 이상 손실시킨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특성 차이를 구분을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카메라로 촬영돼서 JPEG으로 바로 저장된, 한 번 저장된 이미지인지 이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떠한 조작을 가하고 다시 JPEG으로 저장한 두 번 JPEG 저장된 이미지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기술의 핵심입니다. 우선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 연구팀은 JPEG의 DCT 개수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서 히스토그램 피처를 원디멘전 CNN으로 입력을 넣으면 더블 JPEG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아래 그림은 DCT 개수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위에 두 그림이 한 번 압축된 JPEG의 히스토그램 모양이며 아래 두 그림이 두 번 압축된 JPEG의 히스토그램 모양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봐도 다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를 뉴럴렛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왕 연구팀은 원디멘전 CNN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뒤 반의 연구팀은 이것을 한 차원 확장시켜서 이미지에서 히스토그램 피처를 2차원 디멘전으로 뽑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주로 이미지 비전 분야에서 쓰이는 2D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높은 정확도로 더블 JPEG을 구분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연구들도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기존 기술 모두 제한된 JPEG 압축 퀄리티로만 대상으로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에서 JPEG을 압축하면 퀄리티 팩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퀄리티 팩터 보통 50이나 1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되는 JPEG 이미지는 표준 퀄리티 팩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마다 갖고 있는 각자의 퀄리티 팩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석한 결과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약 40% 이상이 표준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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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이 아니라 비표준 퀄리티 테이블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래밍 포토샵 또한 자체적인 퀄리티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JPEG 압축 현상은 이러한 퀄리티 테이블이 다양하게 섞여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을 약 1170개 중에 50개를 제외한 1120개를 사용하여서 JPEG 이미지 셋을 새로 생성하였습니다. 제가 생성한 한 번 압축된 싱글 JPEG 이미지와 두 번 압축된 더블 JPEG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실제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1120개의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을 추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로우 이미지로부터 JPEG을 한 번 압축하고 그 뒤에 또 두 번 압축하는 것을 직접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보통 내장되어 있는 퀄리티 팩터만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한 것에 반해 저는 실제 이미지에 유통되는 JPEG 압축 특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8,000장의 로우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5개 이상의 다른 카메라 모델로부터 얻어진 이미지입니다. 이를 256 곱하기 256 곱하기 블럭으로 나눠서 학습과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총 50만 개의 싱글 JPEG 블럭 이미지를 만들었고 50만 개의 더블 JPEG 블럭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는 제가 새로 생성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블 JPEG 탐지 성능이 다한 것 같은데요. 최신 기법이었던 반의 연구팀의 구조를 사용했을 때 84.4%라는 다소 높지 않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비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VGG 옛날 모델이긴 하지만 VGG라든지 레지넷 같은 모델로는 거의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는 이러한 모델이 JPEG의 통계적인 특성을 자동적으로 뽑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피처를 꼭 뽑아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야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에 따라서 JPEG 히스토그램 모양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퀀타이제이션 테이블 정보를 직접 뉴럴 네트워크에 삽입을 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이 퀀타이제이션 테이블 정보를 보고 싱글 JPEG에서 온 히스토그램 피처인지 더블 JPEG에서 온 히스토그램 피처인지를 더 잘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JPEG은 무조건 헤더에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JPEG에서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을 추출하여서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단에 합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을 풀리 커넥티드가 아닌 앞에 컨벌루션 레이어 단에 삽입을 하면 네트워크가 아예 구별을 하지 못하였고 풀리 커넥티드에만 꼭 삽입을 해야 합니다. JPEG 각 블록을 히스토그램 피처를 뽑아서 컨벌루션 레이어에 넣어주고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은 풀리 커넥티드의 중간에 합쳐주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퀀타이제이션 테이블 정보만 네트워크에 삽입을 해줬는데 약 6% 정도의 가량의 정확도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네트워크 깊이 및 학습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계산을 한 것인데요. 보통 컴퓨터 비전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높은 깊은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히스토그램 피처가 이미 어느 정도 정제된 피처이기 때문에 낮은 깊이를 갖는 네트워크로도 충분히 두 클래스를 구분하였고요. 마지막에 페어드 미니 배치 트레이닝이란 두 클래스를 미니 배치에 같이 집어넣는데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것들만 골라서 같이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면 1%의 정확도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생성한 Double JPEG 데이터셋을 효과를 측정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통 코드로 구현 가능한 퀄리티 팩터는 50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그것만 사용했을 때는 테스트 정확도가 약 72%밖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직접 추출한 1120개의 퀀타이저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그것을 학습하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ouble JPEG 탐지를 이용해서 실제 JPEG 이미지에서 어떻게 조작 영역을 검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ouble JPEG 탐지는 256 곱하기 256 블럭 단위로 일어나게 탐지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 그림은 JPEG 이미지를 로드를 한 뒤 JPEG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다시 JPEG 이미지를 압축할 때 발생하는 통계적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 압축된 JPEG 이미지는 당연히 한 번 압축된 특성을 갖게 되며 그것을 열어서 디코드 한 다음에 특정 영역을 변형을 시키면 그 부분의 변형은 JPEG 통계적 특성이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JPEG 압축을 하면 변형된 부분은 한 번 압축된 JPEG 특성이 나타나고 변형되지 않은 부분은 두 번 압축된 JPEG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싱글과 더블 JPEG을 이미지 내에서 구분하면 어떠한 영역이 조작되었는지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네트워크를 이미지의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통해서 각 패치별로 결과를 뽑아내면 어떠한 영역이 조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원리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조작들을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요. 이 그림은 카피무브와 스플라이싱 조작을 탐지한 예시들입니다. 맨 위의 그림은 창문을 복사 붙여넣기 위해서 옆에다가 가짜 창문을 만든 것이며 벚꽃 이미지는 꽃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더 풍성해 보이게 붙여넣은 조작입니다. 맨 아래의 그림은 원래 없던 군인을 삽입을 한 조작 사진입니다. 기존 기법 대비 제 기법이 상당히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해내었습니다. 또 바다에 가지 않았던 사람을 삽입한 사진 밑에 원래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던 아이를 삽입한 사진도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로 조작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가 조작이 일어난 영역을 표시한 그라운드 트루스 맵이며 네 번째 열이 제가 탐지한 기법의 결과이고 마지막 열이 최신 기법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 조작과 복사 붙여넣기 조작 말고 부분 변형 조작도 탐지를 할 수 있는데요. 튤립의 색을 변형시킨 변형이라든지 그 아래의 사진에서 집과 자동차의 색을 변형시킨 색상 조작 이런 것들도 로컬라이제이션을 기존 기법 대비 더 잘 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원래 걸려있던 표식을 지우는 그러한 지우는 조작 그리고 중간에 모델은 모델의 얼굴을 블러 차리를 해서 잡티를 제거하는 그러한 블러 효과를 주는 조작 맨 아래는 원래 있던 배의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사이즈 변형 조작을 가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조작들도 같은 원리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조작이 이 방법에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싱글 J-pack과 더블 J-pack을 구분을 해야지 조작을 탐지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압축된 경우가 만약에 똑같은 J-pack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면 두 번 압축된 성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pack 압축 퀄리티가 비슷하면 잡아낼 수 없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조작 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고 쉽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미지 조작 탐지 기술은 아직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어서 점점 그 컨텐츠를 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에 유통되는 J-pack 이미지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압축되며 저는 이러한 다양한 퀀타이제이션 테이블을 이용해서 더 실제 환경에 맞는 WJ-pack 셋을 생성하였습니다. 생성한 WJ-pack 데이터 셋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기존 기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작을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작 탐지 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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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